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수식 가볼까요? 네, LH 한국토지주택공사발 투기 의혹이 전방위로 확대 중입니다. 앞서 한국도로공사 직원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땅 투기를 했다가 파면된 일이 밝혀졌는데요. 하지만 부당이익은 한수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광명시와 시흥시 공무원들 총 14명이 신도시 부지의 토지를 소유화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 하남시의원, 시흥시의원들도 땅 투기 의혹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역 민주당 의원인 양의원영, 김경만, 양양자 의원도 어머니나 배우자 등이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민주당은 당 윤리감찰단을 통해 새 의원을 대상으로 땅 투기 의혹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제명 등의 징계 조치까지도 검토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원천 차단을 강조한 상황입니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익을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인데 이번 투기 의혹이 여권 최대 악재로 떠오르면서 여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더불어민주당 지금 현역 의원 3명만 실명에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럽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LH에서만 일어난 문제 혹은 공공기관들이 이전부터 좀 쌓인 일종의 적폐라는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해놓고 이 안에서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과거 관행처럼 잘못 이루어져 왔던 내부정보 거래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살펴서 발본색을 하려고 했었죠. 그러면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이제 계산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현역 의원들이 지금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역 국회의원들의 이름이 3명이나 거론이 되다 보니까 물론 이 의원들 개인들은 모두 땅 투기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자칫 이 중에 개별권이 하나라도 실제로 투기와 관련이 있었던 걸로 나타나게 된다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물론 현재 단계에서 땅 투기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 땅을 샀으면서 거기서 사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투기를 의심하는 것은 사실은 상식적인 어떤 접근법 아니겠습니까? 그 땅에 살려면 모르겠지만 또 쪼개기로 샀던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상 투기에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연관성이 지금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민주당 안팎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경지를 한 해 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 변창흠 장관 문제가 예를 들어서 처리를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그러면 당의 불똥을 튀는 걸 막을 수 있는 거냐.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소속 의원들이 이름이 3명씩이나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쉽게 진화가 되지는 않고 이것보다 더 강력한 조치라든지 수단을 보여줘야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처벌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것 가지고 처벌하는 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법들을 암만 봐도 그리고 부당이득 한수하는 것도 어렵고 사실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라든지 국민들의 어떤 바라보는 시각은 한수를 하고 투기했다면 잘못했으면 처벌도 하고 해야 되는데 특히 한수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미래만 가능하기 때문에 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어떻게 하든 소속 의원도 연관성도 있고 국민들은 좀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그런데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양양자 의원은 지역구 의원이죠? 광주 지역 의원이죠. 그런데 지금 두 명은 비례 의원 아닌가요? 양 의원 원형하고 김경만 의원은 비례 대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유독 이번 20일 때 지금 비례에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더불어민주당 어떤 비례 의원들 계속 언급 안 해도 알 거예요. 김홍고론이나 다들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줄줄이잖아요. 줄줄. 민주당이 그때 더불어 시민당, 위성정당을 만들 때부터 급조하느라고 좀 이렇게 이런 내부적인 후보자 검증 등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덜 거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사실 양희원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모친이 지분 쪼개기로 2년 전에 매입한 사실을 본인도 몰랐다고 하고 처분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고 김경만 의원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연료가 된 거였는데 역시 쪼개기였죠. 신도시 예정지하고는 관련이 없고 어쨌든 그런 내부 정보를 한 거래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밝힌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요. 그런데 이 해명이 정말 사실인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일부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더라도 아까 변호사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법적으로 이걸 처벌할 수 있냐는 또 다른 문제고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이게 불법이다라고 규정지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역시 법과 도덕의 경계 사이에서 항상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인데 그럼 법불 위반이 아니니까 그럼 해도 되는 거냐 아무런 문제 없는 거냐 글쎄요. 공직자에게 국민들이 요구하는 도덕수수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당이 이번에 정말 잘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 문제가 불가지기 전에 당 소속 시흥시 의원 그러니까 투기 의혹이 먼저 제기가 됐고 그 시흥시 의원은 또 탈당을 했죠. 그러면서 또 일종의 꼬리 자르기 됐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바로 따라붙었는데 요번도 그렇게 처리할지 한번 좀 두고 봅시다. 물론 비례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탈당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의원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탈당을 하는 일은 없겠습니다만 당에서 책임지고 이 문제를 처리할지 말지 그다음에 책임을 진다면 어느 수위에서 책임을 질지 물론 이거는 물론 면밀한 조사가 선행돼야 된다는 그렇죠.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그러니까 면밀한 조사를 거쳐서 투기성이 짙다고 한다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결론 내리는데 얼마나 걸릴지 그렇죠. 이것도 봐야 되는 것이죠. 아마 이제 여야 모두 연류가 되어 있을 건데요. 단순히 이제 몇몇 문제가 된 의원들의 이름이 밝혀지고 그 사람들만 처벌하는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진짜 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가 국회가 오랫동안 제목에 방호를 달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제도적으로 입법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해충돌방지법 재정 이야기가 다시 나오던데 8년 묵은 과제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때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네. 보건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고령층에게도 접종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최근 여러 해외 연구에서 고령층에게도 백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이 됐고 나름의 안정성 역시 충분히 확보됐다라는 판단인데요. 이제 요양병원이나 시설 입원 입소자 중 고령자 38만여 명 그리고 일반 고령자 820만여 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80세 이상 초고령층에게 우선 접종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는데요. 시점은 2분기부터로 고려가 되고 있고요. 당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접종 계획안을 오늘 오전 중에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이 의심되는 사례가 청원 글을 통해 올라와서 다수 언론이 또 이를 인용 보도했습니다. 청원인의 주장에 따르면 평소 기저질환이 없던 20대 남성 사촌 동생이 백신 접종 이후에 구토와 발열 등으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1차 병원 소견에서는 면역계통 부작용이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2차 소견에서는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병원 측이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게 요지였는데요. 척수염증과 허리디스크 등의 증상이 발현된 데에 대해서 청원인은 이게 백신 부작용 인정 및 보상이 정말로 가능하냐 의구심이 든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병청은 현장 역학조사를 실시를 했고 관련성에 대해 평가가 진행 중이라면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보상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워낙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허리디스크는 왜 나옵니까? 지금 인과관계거든 결국은 원인과 결과 연관성인데 그렇다면 결국은 백신 접종의 결과 허리디스크 왔다라는 연관성을 인정이 돼야 되는데 글쎄요. 전혀 그거랑 또 기저질환 또 없었는데 허리디스크하고 척수염이 왔다. 이건 사실은 의학적으로 알 수 없지만 좀 쉽게 설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거라면 예를 들어서 이미 급성 쇼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도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허리디스크하고 인과관계에 있다 이런 거는 보고된 바가 자기가 없거든요. 상당히 좀 다른 어떤 모양의 질병 형태인데 일단은 확인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원인의 주장에 따르면 굉장히 평소에 건강했고 평소에 허리나 관련 관절에 문제가 없는 사촌동생이 그랬는데 백신 접종 이후 고열이나 이런 여러 증상들이 나와서 입원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이런 증상들까지 함께 나왔는데 이 증상이 갑자기 터지게 된 게 병원 측에서는 원래부터 기저 내부적으로 그런 병이 있다가 불거진 것으로 보고 있겠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백신 맞기 전까지 멀쩡했던 허리가 왜 백신 맞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되느냐라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에서 허리디스크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거든요. 대부분 기왕증으로 많이 봅니다. 요추나 질환 같은 경우. 이거 알아. 제가 지식도 없기 때문에 이 백신 접종하고 허리디스크 관계성을 제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딴 거는 잘 모르겠지만 허리디스크 같은 경우는 기왕증으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왕증으로 용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게 발현됐다는 거죠. 이거 기회로 발현됐을 수도 있고요. 법률용은 너무 어려워요. 기왕에 있었던 증세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다른 증세라면 모르겠지만 물론 저희가 여기서 예단을 선고 예단할 수는 없으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호소의 내용은 평소 기저질환이 없었다는 점. 이거는 귀담아 들어야 되는 내용이죠. 저희가 며칠 전에 몇몇 사망 사례와 백신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1차 조사가 있었고 조사에 참여했던 교수님 연결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도 강하게 이야기했던 것은 기저질환의 문제. 이것들을 강조를 했던 건데 그런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기저질환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왜냐. 이거는 분명히 규명이 돼야 되는 문제인 건 맞죠. 하지만 다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백신과의 인과성으로 바로 연결 짓는 것도 제공된 문제가 있고 또 아니라고 미리 또 예단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럴 때는 전문가의 어떤 정밀한 진단을 기다리는 게 정답이다. 정말 정밀한 진단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질병청에서 결과를 내고 나서 당연히 발표를 할 테니까요. 다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선후관계가 반드시 인과관계는 아니라는 점을 그걸 좀 명심으로 해두고 사실 이 사례도 물론 이 사례가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이 알아야 될 거겠지만 일단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인의 주장인 거고 아직까지는 주장의 수준인 거죠. 이게 증명된 바는 아니니까요. 향후 이게 만약에 증명이 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현 단계에서 과도하게 이를 부풀리거나 자극적으로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는 건 조금 경계가 되지 않을까 질병청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 해더라도 늦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운송업체 노동자가 100톤 무게 부품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이었습니다. 경남 창원에 있는 두산중공업 내에서 작업 중이던 운송전문업체 40대 노동자가 원자로 철비 부품을 신는 크레인 작업 도중 부품에 깔렸는데요.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13시간 만에 결국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작업 계획서에는 한 명의 동일인이 7개의 작업을 모두 지휘하는 작업 지휘자로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요.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안전관리를 서류상으로만 충족시키려고 대충 써놓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 비슷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6일 창원에 있는 대림자동차에서도 프레스 작업을 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 도중 숨졌고요. 지난 1월에도 창원의 현대위아 협력업체 노동자는 작업 도중 끼임 사고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중대재기업 초월법 시행까지 아직 2022년 1월까지부터이기 때문에 기간이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 사이의 현장에서는 법 시행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채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행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가는 게 아닙니다. 유예기간을 주는 거거든요. 반복되고 있잖아요. 사실 2022년 1월 달부터 시행이 되고 만약 이게 지금 시행이 됐다면 이 사업장의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도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전과자가 되는 거거든요. 감옥에 갈 수도 있고요. 바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꼼꼼하게도 지금 보면 안 되는 걸 갖고 한 명한테 지휘를 다 맡겨놓고 소류로만 해놓고 위험을 관리를 전혀 안 했는 건데 과연 이래가지고 내년이 됐을 때 과연 가능할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손 놓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년 되면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결국은. 분명히 내년쯤 되면 또 지금 준비 안 됐다고 유예 더 해달라고 청원 올라오고 거기서 또 입법 로비를 이뤄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미뤄지고 미뤄져서 사실상 입법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입법이 됐으면 유예기간이라고 있는 거는 입법할 때부터 이제 처벌할 테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지금처럼 해라가 아니라 아니죠. 그때까지 이제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라. 안전조치를 취해라라고 유예기간이 있는 건데 이 유예기간 도중에 사실 이런 비슷한 사고가 오늘 이번에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준비라고 하는 게 안전설비라고 하는 것은 마음만 보면 툭딱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돈 들여가지고 하자면. 그런데 문제는 안전사고라는 게 꼭 설비탄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의식이라든지 작업 과정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은 반복되게 고지가 되고 또 어떤 훈련이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이 된 것과 동시에 사실은 기업은 거기에 맞는 태세의 전환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과거 신기자가 전해준 기업은 이름만 되면 알만한 대기업들이잖아요. 상당히 큰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과거의 어떤 작업 관행이 그대로 지금 반복이 되고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작업 과정 이렇게 바뀌게 된다. 규율을 잡고 계속 고지를 하고 그다음에 작업 시스템을 전환하는 노력은 눈꼽만큼도 없다는 거죠. 일도 없고요. 결국 돈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예컨대 지금 말했던 것 중에 한 명 동일인이 일곱 개 작업을 지휘한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거예요. 일곱 개 지휘감독을 일곱 명이 해야 되겠죠. 그만큼 사람을 뽑아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선행 안 되면 너 사업주 너 처벌받는다. 감옥 갈 수 있다. 지금 이게 이 법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2022년까지는 기다리겠다. 이런 뜻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당연히 이런 거 돈 들여서 보강을 계속 해야 되겠죠. 그런데 왜 안 하고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동자의 생명에 걸린 문제를 기업이 비용의 관점에서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결국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뉴스 세계 시간에도 비슷한 뉴스를 여러 번 이미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런 뉴스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참 과연 정치는 왜 존재하고 제도는 왜 우리가 갖추고 있는 건지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지 참 고민이 많이 듭니다. 결국 중대재해 처벌 등 관한 법률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만들었을 때부터도 그렇고요. 법률 이름부터는 잘못 지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바꿔서는 어땠을까요? 중대재해 기업주 처벌법. 원래는 저기 영국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중대기업 처벌. 사림법으로. 기업 사림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업주 처벌법. 왜냐하면 사실은 한 대한민국의 어떤 기업의 문화를 보면 결국은 워너가 최고잖아요. 최고니까요. 그럼 워너부터가 경갑심을 가지면 그냥 수직적으로 쫙 내려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기업자도 빼버렸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입법하는 과정에서 기업자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이름도 바꿔버렸어요. 사실은. 기업자 빼달라고 해서. 중대재해 처벌법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름 바뀌고 옛날하고 다를 일이 되어있죠. 장영익 님이 중대재해 처벌법이라 부르기도 민망하다고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해주시는 글을 달아주셨네요. 현장은 전혀 안 바뀌고 있다. 전혀 안 바뀌고 있다.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